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24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은혜와 비밀을 누리는 가장 성령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속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여우수와가 백성을 보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우수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와 뒤에 생존한 장노들 곧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우와를 섬겼더라. 여우와의 종 누네 아들 여우수와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우와를 알지 못하며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여우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한 그런 사사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어쩌면 아주 서글픈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두 세대를 아주 극명하게 그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우수와를 중심으로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는 여우수와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여우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결국 가난한 땅에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과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러한 어둡고 혼란한 그런 사사시대가 왜 찾아왔을까요? 가난한 땅을 정복했던 여우수와 세대와 그리고 그러한 여우수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대들 사이에서 그 세대와 그 세대 사이에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어둡고 혼란한 사사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실패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제23차 세계 랩몬트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우리가 WRC를 인도 받아왔지만은 이번처럼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헛어져 있는 우리 랩몬트들과 온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가정에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표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이런 큰 응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난한 땅을 정복했던 여수와 세대.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언약으로 추려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성막 중심으로 새 절기 중심으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그리고 가난한 정복의 이 언약 바로 메시아의 언약이 결국에는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희미해지고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여수와 세대와 여수와 이후의 그 다음 세대의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수와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난한 백성을 본받아서 온갖 우상 숭배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결국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결과 그 세대와 후대들은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는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족석을 완전히 쫓아내라. 그리고 이방족석들과 절대로 화해하는, 타협하는, 언약을 절대로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과 신상과 제잔들을 다 없애버리고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가난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비록 승리는 했지만, 그 가난한 땅 자체는 장악했지만, 정작 중요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신상들과 수많은 이 재단들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족석들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이방족석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다. 강한자를 먼저 꺾어야 된다는 거죠. 강한자를 꺾지 않으면 절대 그 세간을 늑탈,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기분과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진짜 숨은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대상과 싸우는, 그러한 헛된 싸움, 틀린 싸움, 가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그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평생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늘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불신앙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가짜 싸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참된 싸움, 바로 올바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올바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바른 영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나 중심의 내 기준과 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의 기준으로,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제대로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질병과 바이러스, 그리고 자연재해가 주는 그러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적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싸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싸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 현장과 불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그대로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가 WRC를 놓고 랩몬트 운동을 막으려는 예배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실질적인 이 사단과 흑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두려움과 불신앙을 주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모든 바람과 파도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고 결박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엔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 승리자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영원히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청소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십수년 전부터 통계자료에 여러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미 나왔던 그런 사실들입니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교회 등을 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뭔가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전보다, 오래전보다 교회는 훨씬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교회는 훨씬 업그레이드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우리의 후대들과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출애국가 강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했던 여수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그 다른 후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그 역사들을 왜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수와 세대의 기존 세대들이 광야에서 가난한 땅에서 그 다음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친 일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자녀와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을 결국 소홀하게 되고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의 환경과 생활 터전이 얼마나 고되고 열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매일 먹고 살고 매일 살아남아야 되고 매일 버텨야 되는 거죠. 또한 새롭게 들어간 이 가난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자신들이 살던 그 땅,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생소하겠습니까? 또 주위에는 여전히 이 이방족속들이 이스라엘 패스널들을 무너뜨리려고 칼과 창을 들고 위협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과 계속 정복전쟁 싸움을 벌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와 후대들에게는 언약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이 결국 뒷전으로 뒷일로 뒷순위로 밀려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오늘 10절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결과 결국 가난한 땅 이방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우상을 위해서 재단을 쌓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기형화 같은 그런 괴물 같은 다른 세대 다른 후대들이 결국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잠원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늘고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가르치라 얘기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쳐야만이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장성해도 결국 세상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도 떠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한국교회에 성경공부 성경을 연구하는 프로그램 없습니까? 차고 넘쳐납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미디어 매체 들어가 보세요. 차고 넘쳐나는 게 성경에 관련된 프로그램 지식들입니다. 요즘은 고학력 시대라서 굳이 신학교 안 가더라도 평신도들 가운데 일반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예전에 우리교회 장노님이 일하는 직장에 제가 신후에 예배 모임을 인도하러 아침에 일찍 새벽에 7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원래 리더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현재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일단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모임을 리더하는 리더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신후에를 1년 동안 보니까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 난해하다는 그 로마서 그 로마서 성경을 가지고 1년 동안 주제별로 다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신도 깊게 아주 고상하게 파고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매주 한 주 한 주 그 모임을 지금까지 인도해요. 왔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로마서는 쉬운 성경이 아닌데 평신도인데 그냥 집사님인데 그것도 아주 막 로마서를 깊게 파고들어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걸 해가지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그 신후의 모임 예배에서 전한 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요.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전혀 보금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자신이 깨달은 그 성경 지식과 그 내용을 그냥 고상하게 쉐어링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이었어요. 호세야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금 이 시대는 정보 인포메이션 차고 넘치는 세대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진짠지 뭐가 진짜 지식인지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 지식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식 홍수시대 정보 홍수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복음을 아는 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시대가 망하고 그 시대 사람들도 망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후대들이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다잇 이후에 그 솔로몬과 그 후대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국과 한 시대를 완전히 정복하고 주름 잡았던 그 요셉 그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괴베스의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는 모세를 우리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나의 영적 우선순위와 확고한 영적 가치가 없었더라면 과연 사무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언약의 후대로 믿음의 후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부모님들이 중요한 거죠. 기성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내 아이는 내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받지 못한 훈련 속으로 내 자녀만큼은 집어넣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등합숙 청소년 신학원 각종 수련회 WRC까지 다 보내면서 정작 자신은 말씀과 훈련의 흐름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훈련 다 받아내고 수련회 다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내 자녀와 랩루트들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랩루트와 영적 코드를 맞출 수 있을 만큼 영적 흐름을 함께 탈 수 있을 만큼의 영적 기준과 영적 수준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제2의 대유행 조짐을 보인다고 지금 세상이 난리법석입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난리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WRC에 우리 랩루트들이 CBDIP를 굳게 붙잡고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 포럼에 237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 이전에 물론 붙잡아야 됩니다. 랩루트들이 그 이전에 그러한 랩루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경과 발판이 되어줘야 할 여러분들에게 먼저 중요한 언약적 축복과 응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재약산되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2주간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원의 모든 가정들이 영적 지송소가 되고 영적 미션홈이 되고 영적 RUTC가 되어서 사단의 역사와 속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 랩루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 어디에 서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입니다. 랩루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재난과 질병 속에서라도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예배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들이 먼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장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사건 이후에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의 후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세기 4장에 쭉 읽어보면요. 가인 다음에 라멕 라멕이 태어나죠. 그 후소 아들이죠. 라멕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절정이 어디냐면 목축업의 첫 시작이 된 야발 그리고 음악 퉁소 악기 이걸 만들기 시작한 음악의 시작이 된 유발 그리고 철과 구리를 이용해서 도구와 무기를 처음으로 제작한 두발 가인 이 가인의 후회들은 뭐죠? 세상적으로는 완전 최고의 서밋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탑이었습니다. 문명과 과학기술과 이거의 최고의 탑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회들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내용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피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한 아벨의 후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말이 무슨 말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죠. 가인의 후회들이 음악과 목축업과 청동기 철기문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최고의 세상에 썸이시면 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그 후회들은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피언약 붙잡은 이 아벨의 후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이 피언약을 붙잡고 영적 계보를 잇는 언약의 주역으로 아벨의 후회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얼마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결국 다음 세대 후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붙잡고 달려온 후대운동 바로 랩런트 운동입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금이 시작이 되었던 유럽 보금의 부흥기를 이루었던 미국 그 유럽 과 미국 교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그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봐라 그 나라의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봐라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학교 도서관을 가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 바로 다음 세대 바로 우리의 후대 바로 랩런트 이렇게 중요한 다음 세대를 만약에 다른 세대 비슷한 말이죠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러한 암흑기가 찾아오고 그 결과 후대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문화와 우상과 그런 재앙과 실패를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잘못된 미래와 후대가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나갈 그러한 믿음의 후대들 그런 랩몬트들이 이번 WRC를 통해서 또 이번 여름에 진행될 우리 랩몬트국의 그런 여러가지 예램페 여름의 수련회들을 통해서 이 여름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반석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정말 바이러스와 질병의 전전긍긍하는 그런 후대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와 질병시대를 완전히 뛰어넘고 헤쳐나가고 정복해나가는 그런 강한 우리의 후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서 같이 함께 이 언약 붙잡고 또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또 WRC와 또 교회 이제 2주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 진행되지만 그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에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고 제가 이 시간에는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그 어떤 파도와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24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풍랑과 파도를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특별히 이 여름 시간표에 우리 사랑하는 후대와 랩몬트들을 정말 세워나가는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질병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 예배자로 정말 이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더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온라인 예배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